다 월 절반이 지났네요. 그러니까 이제 곧. 6월이야! 심화경 키우고 싶어? 심화경 키우려면 일단 한 3년 정도 친해져야지 2년 정도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야지. 그래야 뽀뽀 10번 해도 화를 안 내. 근데 그 친해지는 시간 전에 뽀뽀 10번 뽀뽀 5번 하자. 왜 이렇게 안 왔을 때 포근하고 이런 건 없던데? 애가 뻣뻣해가지고. 백설 대형 화났어. 백설아 뭐했어? 응? 백설. 백설아. 백설아. 아 월 절반이 지났네요. 그러니까 이제 곧. 6월이야! 아 5월이구나. 미안해 미안해 놀랬어. 어 놀랬어 미안해. 봐봐 10번 해도 화를 안 내지. 이렇게 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. 어 알았어 알았어. 이거 봐. 백설이랑은 아직 1년밖에 안 친해져가지고. 백설아. 다 같이 하는 거야. 응 진짜로 난 싸우고. 화났다. 아니 저기요. 저기요. 그거 먹은 거 아니에요. 오빠 먹은 거 아니에요. 김봉아. 와 너도 꼬빠줄까? "?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엽다 마야아 아아아아 kan Bros! 괴롭히다니! 예뻐하는 거야! 누가 고랬어! 그러면 누가 고랬어?! 불쌍해, 쿤치. 눈물 나. 쿤치 불쌍해. 진짜 두 여자가 엄청 괴롭히네. 괜찮아? 괜찮아, 쿤치? 괜찮아? 어우 괜찮아? 누나 괴롭혔어. 쿤치 동네 보기야? 쿤치야, 누가 괴롭혔어? 왜 쿤치를? 어? 쿤치야, 엄마가 듣고 있어? 안 듣고 있어? 누가 괴롭혔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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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qual restaurants doe? 버텨는 펜치와의 여자들이